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오늘 오전 대통령실이 내년 혁신도정형 R&D에 1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오전 R&D 개혁 방향 브리핑을 열고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대만에서 오늘 오전 7시 58분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해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대만은 물론 지진 발생 지역에서 700여 킬로미터 떨어진 일본 오키나와에도 최대 3미터 높이의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그룹 마마무 등이 속한 엔터사 RBW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와 콘텐츠 유통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 총액은 약 1천억 원 규모로 RBW의 지난해 연결 매출액인 914억 원을 웃돕니다. 10배의 수익률을 향해 시원한 결정타를 날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오의 템백어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주식 투자자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꼭 꿈꿔봤을 법한 템백어. 바로 10배 이상 상승한 종목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저희 정오의 템백어가 수익률 1,000%를 향한 그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저희 오늘 오전장 한 번 흐름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했죠. 미국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면서 금리이나 신중론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국제 유가가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점도 마찬가지로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해줬습니다. 국채 수익률도 마찬가지로 연이틀 상승했는데요. 이 국채 신념물 금리는 이날 장중 4.4% 가까이 오르면서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요.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 양대지수 모두 1% 넘게 큰 폭으로 하락 출발하면서 미 증시의 압력을 고스란히 이어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시장, 지금 이 시각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증시 흐름 짚어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한 코스피. 현재 1.5% 가까이 크게 납폭 확대하면서 271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현재 계속해서 순매수로 이어오다가 오늘 매도세로 전환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이 나홀로 5,700억 원어치 매물 담아내고 있네요.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재 코스피 시장 마찬가지로 1.5%가량 큰 폭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비슷한 납폭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910선, 이어서 900선까지 무너지면서 오늘 877선 지나가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지수 수급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개인이 나홀로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과연 내포트를 어떻게 꾸려가야 할지 걱정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종목 상담 창구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 023153-2642번이나 문자 샵 0082번 또는 저희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도 신청받고 있는데요. 저희 세 가지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수익률에 시원한 홈런을 날려드릴 저희 정호의 템백어 문을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김선현 전문가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우리 시장 다소 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증시와 커플링 현상을 보인다고는 하지만 그 여파가 제법 좀 큰 것 같은데요.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자면 외국인이 그동안의 좀 수매수 행렬을 거두고 오늘 장에서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개인 투자자가 나 홀로 매물을 담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오전 장 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네, 어제 이제 코스피가 잘 버텼어요. 외인의 힘으로 잘 버텼는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신나게 사주면서 잘 버텼단 말이에요. 특히나 삼성전자에 집중됐죠. 자, 근데 이제 오늘은 외인도 그렇고 기간도 그렇고 매도세가 좀 잡혀요. 프로그램 매도세도 좀 있는 것 같고 전체 흐름에서 따져보면 굉장히 좀 아쉬운 모습이 좀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 상황에서는 기간들이 좀 매도세가 어제부터 이어지는 것하고 그 다음에 외인의 흐름도 좀 나온다는 거 이게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특히나 이제 선물 쪽이 외인이 매도세가 조단위로 나옵니다. 그래서 상황이 좀 어떻게 바뀔지는 좀 봐야겠지만 우선은 녹록치만은 않다는 상황이고 종목별로 보더라도요. 오늘 봤을 때 삼성전자 지금 말씀드리고 잘 가고 있긴 한데 오늘은 소폭 조정하는 흐름이고 그 다음에 문제는 또 하이닉스가 4%까지 급락이 좀 나와요. 이 흐름이 다시 또 한동안 이어졌다가 바닥을 다지고 다시 반등 쪽으로 갈지 여부도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렇게 빠져버리면 11선 버티고 있긴 한데 21선 자리가 한 17만 원 선이거든요. 그래서 21선 자리까지 열릴 가능성도 우선은 염두해 두시고 종목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다시 갈 수 있는 자리니까요. 차분하게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오늘 또 코스닥이 또 하락이 어제에서 또 나옵니다. 어제도 많이 빠졌는데 오늘도 빠지면서요. 이틀 동안 4% 이상의 현재 하락을 보여줍니다. 코스닥이요. 보통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이런 정도 한 3, 4% 빠지면 종목들은 곱하기 한 2배수 수준으로 빠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래서 5%대 종목 하락 흐름 나오는 것도 많은데요. 주도하고 있는 게 오늘 보니까 에코프로라인들이 어제도 급락이 나왔었는데요. 오늘도 급락이 좀 나옵니다. 좀 안타깝죠. 저도 이제 2차선 지도를 좋게 보고 있는데 반등을 보고 있는데 이게 또다시 이렇게 가버리니까 이거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짧게나마 가족분들이라는 거의 똔똔치기하고 그냥 빠르게 정리하고 나오긴 했는데 이게 딱히 제가 볼 때는 우선은 이 테슬라 판매량 저조 영향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추이상으로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바닥을 확인할 때까지는 지켜보시고 재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HLB 라인 쪽은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네 계속 올려드렸습니다. 26일부터 조심하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글을 계속 적어드렸어요. 26일도 올려드리고 계속 올려드렸어요. 26일부터 한 4, 5번 정도 올려드린 것 같아요. 글을 올려드리면서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리고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 조심하셔야 되고 20일선 이탈 어제 말씀드렸어요. 20일 이탈된 다음에 다시 재반등 노리고 제 리딩 따라서 매도하신 분들은 새롭게 접근할 수도 있긴 한데 현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이거 올려드린 글이죠. 오늘 그래서 조금은 시장 상황에 맞춰가지고 HLB 관련주들 5월달에 FDA 이슈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더 이슈화 될 수 있으니까 조금은 찬찬히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래저래 시장이 조금은 재미없어요. 어제에 이어서 코스닥이 더더욱 좀 심란한데 아마 내일쯤이나 바닥 확인하면서 반등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또 삼성전자가 오늘 좀 빠지고 또 이제 금요일 날 잠정치 발표하면서 또 흔들릴 수 있어요. 잠깐 단계적으로 그래서 그 포인트에 맞춰서 또 코스닥이 강할 수 있으니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너무 걱정 마시고 잠깐의 조정이다 생각하시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시장 조정받으면서 다소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일쯤 다 다시 한 번 바닥을 좀 확인하면서요. 반등 기대해봐도 좋다고 말씀 주셨으니까요. 이 점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런 우리 시장 속에서 어떤 종목이 또 떠오를지 궁금하실 텐데요. 매일 아침 저희 김소년 전망관님께서 다섯 가지 장정 관심들을 꼽아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다섯 종목 꼽아주셨고요. 이 중에서 또 저희 슈팅 나와준 종목도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레이저셀, 신화콘텍, GSE, CNR 리서치, 마지막으로 PC 디렉트 집어주셨습니다. 역시나 슈팅 종목들이 계속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주 목요일에 꼽아주신 엑시콘. 결국 어제짱에서 잘 간다 잘 간다 했더니 어제짱에서 21%의 추가 상승 기록했고요. 유라테크도 어제 11%가 넘는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또 오늘 장전에 바로 꼽아주신 이 신화콘텍, 오늘 최대 10% 가까운 슈팅 또 나와줬는데요. 이렇게 또 오늘짱이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급등 종목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장정관심주. 오늘은 좀 어떤 종목에 주목해봐야 될지 얼른 들어보고 싶은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디에 좀 주목해볼까요? 제가 오늘은 장정관심주로 드렸던 다섯 종목이 오늘은 전부 다 시가 대비해서, 시가요. 시가 대비해서 오늘 고가 기준으로 3% 이상을 다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 했어요. 처음 저도. 그래서 오늘 기쁜 날인데 시장이 별로라서 그렇진 않아요. 근데 제가 그 전부터 해서, 제가 3주 전부터, 이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3주 전부터 제가 밴드 천명 돌파 이벤트를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글을 올려드렸고, 오늘 제가 숫자 세 가지를 지금 하나 말씀드릴 거고, 조금 있다가 또 마감 중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세 가지 숫자를 더하셔가지고, 끝난 다음에 다 더하신 다음에 이미 질문지 올려드렸으니까, 거기에 답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투표 완료를 하시게 되면, 그 참가하신 모든 분들께 제가 선물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1,000명 돌파는데 1,200명 가까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상승 중인데,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바로 제가 첫 번째 숫자, 재밌게 준비했거든요. 자, 안 좋지만 조금 선물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이 여기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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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있네요. 자, 첫 번째 숫자입니다. 자, 첫 번째 숫자. 네, 숫자, 이벤트 숫자 4번입니다. 4. 4번이 아니라 숫자 4입니다. 세 가지 숫자를 다 더하셔야 되고요. 첫 번째 숫자는 4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두 개 더 나올 건데요. 끝날 때까지 방송 잘 보시고, 잘 더하신 다음에 질문지에 답을 잘 적으시고, 제가 치킨부터 해서, 별다방부터 해가지고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이건 이제 싹 사라지는 걸로. 자, 하고 장전 종목 잠깐 볼게요. 자, PC 디렉트랑 오늘 레이저셀 잠깐 볼 건데요. 오늘 드린 종목 중에 PC 디렉트 출발이 굉장히 좀 좋았어요. 그리고 바로 좀 슈팅이 조금 나와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튀어갔거든요. 그래서 꽤나 좀 괜찮은 수익이 좀 나왔어요. 이게 인텔이랑 온디바이스 AI 관련 협업 소식이 좀 있다 보니까, 관련 줄을 엮여가지고 조금 상승을 좀 한 흐름이었어요. 주가가 지금은 좀 빠져있지만, 장 초반에는요,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10% 가까운 시가 대비해서 항상 고가 수익률 나갑니다. 이 아래 나가는 거는요, 이 아래에 보시면 시가 대비해서 고가이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세요. 항상 시가 대비해서 고가 수익률 체크해서 나가고요. 오늘 보시면 장이 아직 5장도 있기 때문에, 바뀌게 될 경우에는, 너무 잘 갈 경우에는 다음 날이나 그다음 날도 AS 해드리긴 하는데, 보통은 항상 이 시간에는 시가 대비 고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항상 참고하시고, 뭐 이거 수익률 맞아 싶으시겠지만은, 네, 계산해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PC 디렉트, 우선은 잘 갔다가 떨어졌지만, 한 번은 더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차트가 이렇게 많이 빠져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슈가 좀 더 붙을 수 있다면은, 갈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더 레이저셀. 자, 레이저셀도요, 큰 차트는 이래요. 많이 내려왔다가 이제서 한 번 살짝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이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오늘 시가 대비해서 고가는 약 4% 이상의 수익이 좀 난 상황이고, 시가으로 따라 들어가신 분이 있으시면, 지금도 사실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시장 대비해서 괜찮은 모습이거든요. 현재 한 5.5%대에 조금이나마 양봉 상황을 좀 보여줍니다. 근데 거래량이 이제 좀 살짝 터져주면서 가는 모습이거든요. 이슈는 삼성에서 이제 꿈의 메모리라고 하는데요. 그 3D, DRAM을 이제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만들어낸다고 하는데, 25년부터 이렇게 쌓는 거예요. 엄청난 속도도 빠르고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레이저셀 같은 경우가, 그 명강원 에어리어, 그 레이저 기술 바탕으로 해가지고요. 그 PCB 기반 패키징 공정에 필요한 장비를 제조하고 있는 업체인데, 이 관련된 기술을 좀 갖고 있다 보니까, 이슈화가 되면서 주가가 조금 살짝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초반에 좀 이슈화가 된 거고, 이제 움직임 자체가 이제 한번 이렇게 나와줬기 때문에, 조금 더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더 갈지 여부는 좀 모르겠으나, 이 레이저셀 같은 경우에는, 관심 종목에는 좀 넣어두시면서 대응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 차트가 이래요. 많이 바닥이에요. 이제 이슈화가 조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에서 꿈의 메모리, 3D 디렘 이슈는, 앞으로 한동안 계속 될 겁니다. 그럼 그 이슈 맞춰서 오늘 움직였던 게, 이 종목이기 때문에, 레이저셀은 앞으로도 이 이슈가, 간간히 좀 나오면서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게 되면은, 항상 움직이는 종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전고점 자리가 우선은 12,000원대 이상을 보셔야 되고, 그 최고점 자리 16,000원부터 18,000원까지 열려있거든요. 쭉 이렇게. 그래서 이 자리까지도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으니까, 레이저셀 같은 경우에는 단기로 보시는 것도 괜찮겠지만, 조금 중기 관점으로 해서, 단기 급등 테마주로서 놓치지 마시고, 꼭 관심 종목에는 넣어두시고, 수시로 대응하시는 게 저는 괜찮겠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장전 종목 참고하시고요. 매일매일 아침 8시 한 55분경에 올려드립니다. 어제는 장이 너무 안 좋아서 좀 힘들었지만, 오늘은 또 5개가 다 갔거든요. 그래서 내일 또 열심히 준비해서 올려드릴 테니까요. 많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오전장 흐름, 그리고 관심주까지 챙겨봤는데요. 시장이 상당히 좀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바로 이 시각 기준으로 5종목 중에 3종목이, 시가 대비 4% 이상 슈팅 나와주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라는 말로밖에 표현이 되지 않는데요. 이런 김선연 전문가의 장전 관심주는 매일 아침, 저희 개장 전부터 공개가 되니까요. 매일 아침부터 확인과 더불어서, 또 오늘 김선연 전문가의 특별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죠. 함께 참여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진행자인데도 전혀 특혜가 없이 공정하게 진행할 거라고 말씀을 주셔서 방금 따로 또 숫자까지 제가 메모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참여해보시고요. 또 아직도 투자 고민으로 가득한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종목 상담 창고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 023153-2642번이나 문자 샵 0082번, 저희 유튜브 댓글로도 받고 있거든요.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투자 고민 말끔하게 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어서 텐베거를 향해서 달려가는 종목들이죠. 김선연 전문가의 수익률 베스트 10,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이렇게 해서 김선연 전문가의 수익률 베스트 10, 살펴보고 왔는데요. 사실 이 누적 수익률로만 봐서는 오늘 우리 시장 분위기가 전혀 체감이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시장도 이렇게만 움직여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앞서서 만나본 종목들 중에서요. 오늘 특징주를 꼽아서 자세하게 분석해 볼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 특징주 뭐가 있을까요? 네, 오늘은요. 그래도 삼성전자 얘기하고요. 어제 이제 급등이 나왔었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얘기를 좀 드릴게요. 방산주 같이 엮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끝나고 이제 상담 신청해 드릴 건데 상담이 좀 폭주하고 있어요.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방송 시작할 때 하셔야 되고 방송 이제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한 3주차, 4주차인가요? 그렇게 많이 전화가 안 들어왔어요. 근데 전화 계속 들어와요. 인이어로 벨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일찍일찍 참여해 주셔야 돼요. 자, 삼성전자를 좀 보면은 오늘 사실 이런 거예요. 걱정은 없으실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이 정도 빠지는 거 가지고 어제 반등 나오고 많이 올랐어요, 그간에. 그간에 많이 올랐으니까 이 정도 빠지는 거에는 면역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별다른 문제 없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삼성전자는 잘 갔어요. 수익률이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근데 SK하이닉스가 오늘 4%가 빠지다 보니까 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거예요. 어떡하지? 자, SK하이닉스나 보유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보유하고 있어. 근데 하이닉스가 빠지니까 그만 먹어야 되나? 싶으실 것도 같아요. 시장의 모든 이슈가 사실 삼성으로 집중되고 있는 거는 맞아요. 수급 상황도 봤을 때 SK하이닉스는 좀 매도세가 좀 많아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SK하이닉스 좋고 삼성도 좋다. 다만 시간차에 대한 부분이랄까?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먼저 많이 갔잖아요. 그리고 삼성이 따라가는 구조가 나오는 거고 외인 입장에서 봤을 때, 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의 차트가 한참 덜 올랐다는 거죠. 이게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어요? 납품에 대한 이슈, 하이닉스가 먼저 시작됐다는 거죠. 삼성은 이제,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날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치 발표가 있는데 제가 어저께 뭐라 말씀드렸어요? 한 번 더 얘기하고 가자고요. 정말 중요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내일 4월 5일날, 금요일날 잠정치 발표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 잠정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어, 더 잘 나올 것 같다. 증권가에서요. 목표 영업익 수치를요. 계속 계속 올렸어요. 기대감이 있어요. 반도체 협황이 살아나면서 기대감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갔어요. 그쵸, 핵심은 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7월 언제? 8월이나 뭐 8일이나 9일 되겠죠, 어쨌든. 이때 삼성전자가 뭘 발표해요? 2분기 실적을 발표하잖아요, 잠정치를. 이때는 뭐가 포함돼요? 여기는 뭐가 포함돼요? 엔비디아가 실적 포함이 되는지 여부잖아요, 엔비디아가. 얼마나 잡히는지. 거기에 반도체 AI 관련해서 또 얼마나 매출 확대가 되는지 포인트 때문에 이때까지 계속 간다 그랬어요. 그쵸? 여기에 어제 제가 무슨 얘기 드렸죠? 여러분. 공매도 얘기 드렸잖아요. 그쵸? 같이 혹시 공매도 얘기 하신 분은 감사합니다. 자, 공매도 얘기를 드렸어요. 왜 공매도 얘기를 드렸죠? 6월까지 공매도를 우리나라는 할 수 없어요. 삼성전자 이때 실적 발표하는 날 있잖아요. 자, 엔비디아 이슈 자체가 언제예요? 이때까지 가면 1차로 이제 드디어 엔비디아의 실적이 잡히는 데 대한 기대감이 잡히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가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잡히고 나면 1차로 뭐예요? 뉴스에 팔아나 항상 우리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잖아요. 이슈가 한 번 소멸돼요. 그러면 공매도 세력은 언제 덤빌까요? 6월 말, 7월 초 이때부터 좀 덤비기 시작할 거예요. 슬슬슬슬 많이 물량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 밑에 한 번 꺾일 거예요. 삼성전자가. 당장은 아니지만 당장은 아니에요. 그냥 7월까지는 7월 초 2분기 실적 발표까지는 삼성전자는 그냥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슨 일이 발생해요? 우선 8만 5천이 왔잖아요. 8만 5천을 어떻게 해요? 뚫고 9만 원 가서 7월 2분기 됐을 때 좀 괜찮으면 9만 5천 원이나 아니면 10만 전자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들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처의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좀 긍정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이거를 보셔야 돼요.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 거 언제? 2분기 잠정치 발표. 그때. 공매도가 더 된다는 거예요. 많이 올랐잖아요. 삼성전자가 더 갈 거란 말이에요. 타겟 중에 타겟일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때. 그래서 금리 인하를 시작하게 된다고 하면 시장에 조금 이슈가 소멸되기 때문에 시장에 좀 이렇게 그 기대감 때문에 지금 가는 건데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시 가는 거거든요. 이게 아마 7월 전으로 해가지고 이 움직임이 조금 있을 거예요. 시장을 매번 매번 체크를 드리니까 이거를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가셔야 돼요. 아셨죠? 이거 꼭 핵심이고요. 그 다음 AS 종목 잠깐 좀 보자면 하나에어로 스페이스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이제 인적 분할 이슈가 나왔다가 금뜩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오늘 다시 되돌림하면서 다 하락이 좀 나왔는데 장기 추세로 보건대 이제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랬지만 하나에어로를 신규 조건하기는 좀 부담스러우니 현실적으로 봤을 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을 가져가시되 신규 조건은 좀 부담스럽다 말씀을 드리고 하나 시스템을 사셔도 되고 현대 로템을 보시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두 종목이 되게 잘 갔어요. 시스템도 잘 나갔고 로템은 더 많이 갔어요.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당장에 있어서 이제 하나에어로 더 갈 수는 있지만 이게 인적 분할 이슈 때문에요. 조금 상승에 좀 발목을 잡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신규는 더더욱 안 되고 우선은 사람들이 지금부터는 이 인적 분할로 보게 될 거고 인적 분할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를 눈여겨보겠죠. 그래서 그 포인트를 우선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서 한동안 하나에어로는 신규 조건은 절대 안 되고 보유자분들의 좀 대응이 필요할 것 같다. 저도 상황 보다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우선은 홀딩을 하시고요. 만약에 나는 방산주를 보고 싶다면 현대로템도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요. 한화 시스템 정도가 저는 낮지 않을까 전고점을 넘어가는 포인트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를 넘어가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 잘 보시고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잘 살펴보시면서 같이 시장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김선현 전문가의 템백어 종목 저희 삼성전자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까지 살펴봤습니다. 먼저 삼성전자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다뤄봤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제짱에서만 종가 기준으로 3.6% 이상 올랐어요. 오늘짱에서는 당연히 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수익률은 여전히 27%를 상위하고 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벌써 수익률이 115%를 돌파를 했습니다. 올 초에 13만 원 안팎이었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주가가 3월 초에 20만 원을 넘겼고요. 그 달을 넘긴 2일 24만 원대로 껑충 뛰어올랐는데요. 이유 있는 급등이었죠. 인적 분할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보다 윤곽이 뚜렷해진 모습입니다. 많은 기대를 모아주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매도해야 되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아직도 상담 창고 활짝 열어놨습니다. 저희 지금 화면 하단에 보이는 전화 023153-2642번이나 문자 샵 0082번 또는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도 받고 있고요. 저희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여러분의 신청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고민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저희 정호의 템백어가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에 앞서서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상담시에 수집된 여러분의 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이 점 안심하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종목 상담, 저희 전화 연결로 도와드릴 텐데요. 지금 연결되어 있을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두산 로보틱스고요. 네, 두산 로보틱스고요. 매수가, 보유 비중. 9만 2천 원에 20%입니다. 네, 9만 2천 원에 20%. 네, 혹시 언제쯤 진입하셨을까요? 한 2주 전에 생각하셨습니다. 아, 네, 역시 2주 전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요즘 흐름을 보니까요. 최근에 3월 19일, 20일 전으로 고점을 찍고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하얀 그래프를 그리고 있어요. 현재 지금 좀 상당한 손실 구간이라서 걱정 많으실 텐데 전문가님, 어떤 처방 내려주실까요? 네, 신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이게 시장에서 2월, 특히나 3월 초에 바람이 불다가 로봇주들이 지금 다 좀 꺾였거든요. 다 그래요. 대표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거의 비슷한 시기부터 빠졌고 감속기 관련해서 보더라도 SPG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3월 초에 반짝 오르다가 또 빠지는 모습이고 약간 조금 뭐라 그럴까, 이슈가 단기적으로 한번 불었다가 조금 소강 상태예요. 그래서 자금 상황이 시장에서 이쪽 관련으로 해서 매기세가 조금 안 붙어요, 지금. 그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종목 문제라기보다는 관심을 안 줘요. 이게 특히나 이제 뭐라 그럴까, 수금은 또 들어오는데 적당히 좀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게 들어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또 순매수 상황인데요. 최근 보시면 삼성으로 다 빨려들었다고 할까? 그러니까 선수들이 그냥 다 자금을 다 싸매고 다른 쪽으로 막 현금 확보를 하거나 이 상황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여의도에 계신 분들 얘기 많이 하지만 외인이나 좀 사지 기간도 그렇고 개인들 중에 작은 크신 분들 많을 거 아니에요. 우선 현금 확보가 커요. 대체로 삼성은 또 들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자금들이 한 바퀴 순환되면서 들어와야 되는 시기가 필요한데 당장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1분기 잠정치 금요일 날 발표하잖아요. 그리고 나서나 다시 한 바퀴 바람이 좀 불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가는 시장이 와요. 그런데 이게 로봇이 바람이 불려면 결국 현대나 삼성 쪽이나 아니면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이나 뭔가 이슈가 되면서 한 번 더 딱 튀겨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나올 시기적으로는 4월 중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걱정인 건 뭐냐면 저희가 이제 다음 주 총선 끝나고 나면 항상 그렇지만 시장이 조금은 리스크 상황이 조금 높아져요. 시장이 좀 출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선 제 판단은 조금 더 빠지거나 반등이 나오거나 하는 그림이 조만간 보이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전저점 자리까지는 혹시 모르니까 7만 원대 초반대까지는 밀릴 수도 있겠구나. 7만 원부터 7만 5천 원 정도. 이 정도까지는 열어두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 가지 않을까 싶어요. 로보틱스가 사실 밑으로 더 빠지게 두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최근 들어서 기관들이 약간 매도는 하고 있었지만 외인과 기관들이 한 달 새 잡아준 물량은 많거든요. 이 물량 손에 안 보이려면 올려야 돼요. 아니 연기금에서 이틀 연속 팔더라고요. 그런데 이 물량은 원래 이 정도는 팔았다고 보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 뭐 얼마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전문가님께 여쭈고 싶은 게 4월 5일 날 2차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린다고 그러거든요. 1차 풀렸을 때 한 7, 8천 원 빠졌어요.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빠지는 건지 제가 이건 체크 못해봤는데 4월 5일을 하셨나요? 4월 5일인가? 그때 2차 보호 예수 물량 풀린다고 뜨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판단을 파악을 못해서 보호 예수 물량 검색이 이거는 제가 약간 시간 갖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시간상 보기는 어려운데 우선은 4월 5일이라고 하면 권리 공매도 상황은 아실까요? 권리 공매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유상증자라거나 전환사체를 하거나 투자를 만약에 했을 때 무상증자도 마찬가지지만 주식을 내가 언제 신주를 받을 수 있다고 날짜가 딱 찍히잖아요. 그건 아실 거예요? 권리가 생기잖아요, 그날. 그래서 2거래일 전에 팔 수 있는 권리를 줘요. 만약에 상장일이 오늘이라면 만약에 4월 5일이라면 4월 3일부터 팔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이걸 권리 공매도라고 하는데요. 보호 예수 물량들은 다 그래요. 할 수 있어요. 무상증자도 가능하고요. 유상증자 물량도 가능하고요. 전화청구권 물량도 가능하고 다 돼요. 그래서 그걸 날짜를 한번 보시고 2거래일 전에 상황에서 많이 빠져버리면 사실 그 다음 신주 상장일까지는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거든요, 또. 그래서 그거 한번 체크해보시고요. 그게 만약에 날짜상으로는 저도 모르겠지만 오늘 4월 5일이라고 하면 오늘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진 걸 보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해서. 그래서 그거는 날짜, 저도 한번 봐볼게요. 그리고 우선은 어쨌든 그 영향이 있다면 조금 더 추가로 하여튼 특별하게 다를 것 같지는 않은데 7만 원에서 7만 5천 원 사이는 맥스 조정 구간이고 그리고 반등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로보틱스는 안 버릴 거예요. 반등은 나올 테니까 좀 기다려 보셔야 돼요. 좀 운이 없게 시장에 조금 많이 빠져서 그래요. 이거 생각하시고 대응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 유튜브 댓글로 들어온 두 번째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CIS인데요. 전고체 배터리 관련 주죠. 현재 매수가는 1만 3,500원, 보유 비중은 15% 들고 계신다고 말씀 주셨는데 지금 이 시각 흐름보자면 1만 2천 원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걱정이 좀 많이 되실 텐데요. 매수가를 보니까요. 지난 3월 초에서 중순쯤에 전고체 배터리가 잠깐 반짝 부각이 됐을 때 그때 당시쯤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이후에 반등 움직임이 좀 도통 보이지가 않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제가 CIS를 했었나 안 했었나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장전 종목으로 드렸거나 아니면 드리려고 했다 안 드렸거나 지금 이럴 거예요.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우선은 이것도 조금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면 매수가를 보니까 1만 3천 5백 원이세요. 여기신데 이게 이때 사셨겠죠? 언제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통화를 하고 싶은데 떨어지는 데 사셨는지 이때 사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셨지 않을까 싶어요. 보통 그렇게 하시니까. 그래서 아마 이 날이시겠죠. 이 날 사신 것 같은데 문제는 뭐였냐면 전고체 배터리이든 뭐든 최근에 시장 상황에서 봤을 때 종목들이 테마성 종목을 띄고 올려치잖아요. 한 번 올려쳤다가 이렇게 도로 빠지는 경우들이 다반사예요. 죄송합니다. 다반사예요. 그래서 시세를 한 번 주고 분출을 할 때 무조건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장전 종목을 드리고 CIC도 여러 번 제 눈에 들어왔던 종목이기도 해요. 이때 당시에 들어왔던 종목이지만 매수 사인 드리고 올려치면 그냥 바로 정리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거를 조금 못하신 것 같고 만약에 이 떨어질 때 바닥이구나 하고 반등 나오는 거 보고 이 날 사셨는지도 모르겠는데 이 날 사셨으면 솔직히 운이 없으셨던 거죠. 시장 자체가 이때가 우리 시점으로 따져보자면 S전자의 모든 사람들이 주목을 했던 시기다 보니까 테마주들이 정말 더 힘들었던 시기가 최근 상황이에요. 최근에 한 1, 2주 정도 테마주들 움직이며 굉장히 빡쌌어요. 그러니까 정책 테마 관련해서 프롬파스트나 유라테크나 등등 이런 애들 급등 나왔다 왔다 갔다 하고 단기로 인텔 이슈나 맞춰서 살짝 갔다가 또 떨어지고 아니면 또 무슨 일이 있었죠? 감사 보고서가 안 나왔다가 적정 나오고 또 기대 안 했던 회사가 어? 상패될 줄 알았는데 적정 나와버리니까 급등하는 이런 종목들이 이게 다 묻혀 있었잖아요. 시선 자체가 전고체 이슈가 좋긴 하지만 시선이 안 가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핵심은 이거죠. 그럼 반등은 할 수 있나요? 반등은 언제 올까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자, 우선은 CIS도 보면 전고점 자리가 여기 형성이 되어 있어요. 아, 여기도 나와 있네요. 여기 15,000원 자리에 보시면 여기도 나와 있어요. 보면 여기 저 고점이잖아요. 여기 전고점 자리가 맞고 떨어지는 자리가 명확하게 나와 있네요. 특히나 시장에서 지금 단기 테마로 갔다가 떨어지는 게 허다한 상황인데 그렇죠? 아, 아쉽긴 합니다. 근데 이슈는 다시 될 거예요. 안 되진 않아요. 다시 돼요. 분명히 다시 돼요.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오는데 잘 보시면 그나마 다행인 게 뭐냐면 매수하신 가격대가 이 전고점 꼬다리 나뉘어서 다행이긴 해. 그나마 반등 나오면 시세나 한 번 줄 수 있는 13,000원대라서 참 다행이에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이번엔 반등이 나오면 한 번 바람이 불어서 반등이 나오면 이런 장대의 양보 흐름들이 있어요. 여기 얘들아 한 번 갈 때마다 이렇게 빵빵 튀어요. 차트는 역사 주식은 시장은 역사의 반복이에요. 차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CIS도 사람들이 움직였던 이 갭이라는 게 있어요. 잠깐 몇 퍼센트인지 볼게요. 요날 17%, 15% 여기가 몇 퍼포냐 25%네요. 자, 여기서 25% 반등 17, 15, 20이면 20으로 잡으면 20%까지 올라가면 14,000원 넘어가거든요. 살 수 있을 것 같아. 자, 시장이 조금만 반등 나오면서 살아 움직여만 준다면 이 종목 시장이 좀 안정돼야 되긴 하는데 조금 더 빠질 수 있습니다. 약간 내려올 수 있거든요. 살짝 내려올 수 있어요. 좀 더. 하지만 반등 나오면 맥스 고점 자체가 13,500원 자리가 나올 수 있어요. 1차적으로. 13,000원에서 14,000원 사이가 될 것 같은데 저는 13,500원 정도 자리가 맥스 같긴 하거든요. 아마 매수하신 구간까지는 올 거예요. 거기서 정리하셔야 돼요. 보니까 그래요. 더 얘기 드릴 건 없고 밀리면 살짝 더 밀릴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홀딩 하셨다가 올라오시면 그냥 바로 정리하시고 아니면 매일 아침마다 매수과에 걸어두세요. 13,500원에. 그거를 한동안 계속하셔야 돼요. 지겨워도.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마무리해드릴게요. 이어서 문자로 들어온 세 번째 종목 빠르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사실 지금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는데 제가 종목명을 보고 PD님께 꼭 여기까지는 가자고 제가 말씀을 따로 드렸어요. 바로 3천당 제약인데요. 네, 매수가는 14만 5천원 보유 비중은 47% 말씀 주셨습니다. 사실 어제 제약 바이오 섹터가 좀 크게 조정을 받았잖아요. 3천당 역시 어제장에서 18%가량 급락이 나와줬는데요. 정말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확실한 처방이 필요합니다. 이걸 그냥 끝내줘 아니 솔직히 답이 없잖아요. 14,500원 사놓고 이거 무슨 상담을 해요. 네? 아니 이걸 여기서 사놓고 어떻게 상담을 하냐고요. 더 갈 거라고 단기를 봤으면 빠졌으면 팔았어야죠. 아니 이거 바닥에서 가는데 제정신이냐고요. 지금 이게 속상해서요. 속상해서 잠깐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천당 이슈는 다 좋고 좋았는데요. 항상 그렇지만 우리가 시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PD님. 이따 뒤 시간은 좀 줄이더라도 빨리 할게요. 이슈가 이제 가서 상 들어가고 상 들어가는 날부터 보고 있어서 저도 계속 한 번 더 가고 두 번까지는 보통 이슈가 가요. 큰 이슈는 특히나 약간 좀 중형주급으로 갈 경우에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 시장도 그렇지만 옛날도 그렇겠지만 특히 요즘은 더 안 좋은 게 뭐냐면 바이오 이슈가 3일 이상 못 가요. 못 가. 진짜 안 가요. 하루만 가도 다행이에요. 하루 보통 반낮으로 가요. 3천당이 원체의 회사가 또 괜찮고 하다 보니까 이슈몰인 됐는데 이 떨어질 때 왜 안 빠졌어요? 이때 손절 보통 하나 또 갭으로 이렇게 빠져버리잖아요. 여기가 나름 박스 자리 지켜가지고 여기서 한 번 더 갈 거라 생각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안 가고 못 갔으면 팔았어야 되잖아요. 실패를 인정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셔가지고 이 상황이 온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거는 지금 다시 올라갈 가능성 떨어질 가능성 가지고 고민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인 상황에서 시장 상황을 맞춰봤을 때 3천당 제약이 지금 이 상황가 거의 두 번 갔던 이슈 자체가 굉장히 센 건데 이거보다 더 센 이슈가 나와야지 얘가 올려 칠 건데 이게 가능하겠냐고요. 내 말은 떨어질 때 바로 손절을 치였어야 되는데 못 치셨어요. 뭐가 바쁘셨나 봐요. 너무 아쉬워요. 그럼 여기서 다시 가는지 여부를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다고요. 안 와요. 누군지 모르겠으나 이걸 가지고 장난을 못 쳤을 거예요. 그냥 자연스러운 시장이 이치로 간 거예요. 시총이 크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서 버텼었잖아요. 버티고 가면 좋겠지만 또 하필 우리가 무슨 일이 있었어요? 시장이 생각보다 그렇게 재밌지가 않았어. 뭔가 이슈 오리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가버린 거지. 지금 보시면 오늘 보면 HLB도 최근에 계속 빠지잖아요. 그렇죠?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방향성을 잡는데 나름의 바이오 대장주들이 그 방향성을 예측해 주거든요. HLB도요. 이게 계속 빠졌어요. 요 며칠 보면. 26일부터 제가 이거 조심하세요. 말씀드렸어요. 글 올려드렸잖아요. 들어가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정말 진심을 담아서 조심하세요. 왜 HLB는 많이 들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글을 올려드린 거라고요. 며칠 동안 계속요. 근데 HLB 하락 추세잖아요. 전체가 이렇다고요. 지금 다 이래요. 자 삼성바이로직스 가다가 이래요. 셀트리온 튀는 것 같았는데 이래요. 셀트리온 갑자기 꺾여버리거든요. 삼천당 제약이라고 무슨 수로 살아요. 다 정려가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 우선 오늘은 하락은 멈췄어요. 오늘 하락은 멈춰서 그나마 좀 다행인데 이게 왜 하락이 멈췄냐면 25일 날 상한가 갔던 고점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멈춘 거예요. 여기서 멈춘 거예요. 그래서 멈춘 거예요. 근데 이 자리 깨면 또다시 이 자리 자체가 갭으로 떠버려요. 완전 떠버려요. 갭으로. 그리고 또 하나 차트 라인 보시면 여기 고점 라인들이 형성돼 있잖아요. 잘 보세요. 확대를 좀 해석해 봅시다. 고점 라인이 형성돼 있잖아요. 여기 항상 제가 차트의 기본 중에 기본 여기까지는 1차 지지선이다 말씀드리죠. 여기 라인이라고요. 가격적으로 10만 원이야. 여기가 1차 지지선은 될 거예요. 1차가 여기 현재 가격대고 한 번 더 빠지면 10만 원 정도예요. 여기서 힘겨루기 하다가 다시 반등은 있을 거예요. 그때 맞춰서 어떻게든 정리하고 나오셔야 돼요. 근데 매수가까지 갈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요. 급등 나왔다가 조정 급등 나왔다가 조정 급등 나왔다가 조정 안 올 것 같아요. 그죠? 시간 너무 많이 갔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우선은 기다리시면 반등은 올 건데 매수가 안 와요. 매수가 안 오니까 적당히 반등 나오시면 잘 빠져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죄송해요. 두 번째 숫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멀어요. 여기 갖다 놓으면 어떡해. 너무 땡겨줘야지. 여기 6번 왜 이렇게 멀어. 이거 6번 6번이 아니라 6 첫 번째 숫자는 아까 뭐였죠? 뭐였어요? 뭐였고 첫 번째 숫자는 뭐였고 두 번째 숫자예요. 아셨죠 여러분? 총 세 가지 숫자를 더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이거 이제 두 번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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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매매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이어서 템백업 메이킹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을 향한 추월차선 템백업 메이킹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이전에 소개드린 종목들 한에서 저희가 AES 해드릴 거고요. 또 템백업 메이킹 종목까지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그 종목 AES는 짧게 짧게 바로바로 할게요. 자 네이버 오늘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이버 잘 가고 있어요. 네이버 제가 추천하면서 뭐라 말씀드렸어요? 이 방송은 성지가 될 것이다. 네이버에 말씀드렸죠? 홀딩하고 가세요. 자 그 다음에 한국 콜마 같은 경우에도 뭐 큰 하락 움직임 없이 잘 버텨줍니다. 오늘도 상승이에요. 어제 좀 빠졌지만은 갈 길이 멉니다. 한참 더 갈 거예요. 차트 크게 보여드릴게요. 이런 상황이라 전고점 자리까지는 우선 움직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서 역시나 한국 콜마는 홀딩하시면 되고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오늘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오늘 종목은 그 롯데 칠성을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살짝살짝 반등은 좀 나오네요. 항상 이 텐베거 메이킹 시간은 여러분들께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조금 중대형급으로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시간은 좀 길게 보셔야 돼요. 짧게 보진 않습니다. 네 좀 긴 호흡으로 보셔야 되고요. 빠질 수도 있어요. 빠졌다가도 다시 가는 종목이 많기 때문에 조금 길게 길게 보시고 롯데 칠성 1분기 실적이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지금 잘 나오니까 참고하시고 롯데 칠성 소주 가운데 이제 세로 같은 경우가 매출 포인트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탄산 에너지 쪽은 다들 잘 아실 거라 판단을 하고 있고 점차 성수기로 가고 있잖아요. 점차 더워지면 우리는 음료를 마십니다. 거기에 맞춰서 차트의 되돌림을 확인할 수가 있다. 바닥도 이렇게 짐바닥이 여러 차례 확인되는 모습이라 바닥에서 올려치는 거 보고 대응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꼭 참고하시고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종목이 튀게 될 경우 1차적인 상승을 보더라도요. 이런 자리 예측이 돼요. 이 갭을 메꿀 수 있는 모양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 정도 대응주로 이게 폭이 많이 오르는 것 같지만 수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이 종목은요.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꼭 그렇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마지막 숫자 제가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인가요? 여기? 여기야? 아, 여기네. 여기네. 마지막 숫자입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처음에 드린 숫자 더하시고 이거. 이거랑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숫자까지 나왔어요. 이 세 개의 숫자를 더하신 다음에 제가 아까 방송 오기 한참 전에 투표란을 하나 올려드렸어요. 거기에 11, 12, 13, 14, 15의 숫자가 있습니다. 그 숫자 중에서 오늘 올려드린 세 숫자를 더하신 숫자가 그 중에 하나예요. 꼭 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2시까지만 투표를 받을 거고요. 투표 끝난 다음에 정리해가지고 룰렛 돌려서 선물 드릴 겁니다. 유명 브랜드 치킨부터 해서 별다방 쿠폰부터 해서 싹 다 드릴 거예요. 커피까지 해서. 그러니까 꽝은 없어요. 꽝은 없습니다. 꽝도 동화 제약 뭐 나갈 거니까 여러분 꼭 들어오셔가지고요.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벤트 짧게 재미나게 준비했으니까 같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성공 투자하시고 저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AS 종목 네이버와 한국 콜마 살펴봤고요. 오늘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종목에는 롯데 칠성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름 성수기에 맞춰서 차트의 되돌림이 확인되는 매력적인 종목이니까요. 이전 꼭 체크해 두시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필승 전략과 기대주 다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김선연 전문가의 최고 수익률 베스트 10 화면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연 전문가님의 특별한 이벤트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도 같이 참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을 통해서 다뤘던 내용들 화면을 통해서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외인과 기관의 매물출액 속에 코스피가 손거루기 장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추천주는 롯데 칠성이었고요. 이번 주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에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금지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고요. 또 서울금지TV와 서울금지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내일 더 유익한 소식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